이번 시간부터 같이 공부를 해볼 내용은 JavaFX를 이용해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에요. JavaFX 같은 경우는 Java로 GUI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JavaFX보다는 스윙이 더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Java로 어떠한 GUI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 JavaFX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우리가 Java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발 환경 중 하나인 이 Eclipse 또한 바로 JavaFX로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 중 하나에요. 즉 다시 말해서 JavaFX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또 JavaFX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JavaFX는 Java 개발 환경에까지 사용이 되고 있을 만큼 어떠한 GU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컴퓨터 환경에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어떠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포털 사이트는 당연히 서버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서버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 노트를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주소에 접속을 해서 제 강의 노트를 보시겠죠. 근데 이러한 주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들은 다 이러한 티스토리 서버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접속을 하면 그러한 내용을 서버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우리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서버 프로그램은 실제 서버에서 작동시키고 클라이언트는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서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서버를 구동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서버 컴퓨터가 있을 때 그 안에서는 게임 1이라는 어떠한 첫 번째 게임에 대한 서버를 작동시킬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어떠한 두 번째 게임도 동시에 서버 역할로 동시에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의 서버 단위마다 스레드라는 걸 이용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때는 물론 다른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연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포트 번호를 직접 소스 코드 상에서 설정을 시켜줘야 될 거고요. 이외에 특정한 서버로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하나의 스레드를 할당해서 그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게임 서버라고 해볼게요. 클라이언트원이 접속을 해서 어떠한 몬스터를 공격해서 레벨업을 했다라는 어떠한 주제에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몬스터를 때리는 등의 공격이 이렇게 서버로 날아가면 서버가 그에 맞게 처리를 해서 다시 뭐 레벨업을 했다. 이러한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줄 수가 있는 방식인 거죠. 물론 실제로 게임에 따라서 동작하는 원리는 서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서버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를 여러 개 할당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것 또한 구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채팅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다중 스레드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정작 코딩 해보면서 직접 익혀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스레드만 돌리게 되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스레드풀 기법을 이용해서 스레드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개발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당연히 채팅 프로그램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깔끔하게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포한다면 개발자의 컴퓨터에서는 서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해당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한 개발 도구는 먼저 이클립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클립스 개발 환경이고요. 제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클립스 환경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를 들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먼저 간단하게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략 20강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자바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날 밤을 새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금방 기본적인 내용은 학습이 가능할 거니까 그렇게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 강의에 나온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바 fx 씬 빌더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 fx는 GUI 개발 도구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GUI 환경을 구성할 때 보다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씬 빌더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클립스 개발 환경만 구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이 자바 fx 씬 빌더를 지금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니까요. 이렇게 자바 fx 씬 빌더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보다 최신 버전인 2.0 버전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걸 설치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유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버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으로 그대로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딱히 별다른 설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이클립스에서 자바 fx 플러그인을 찾아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클립스를 열어보시면요. 헬프에 들어가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이클립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플러그인들을 모아놓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세팅이 이루어질 건데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바 fx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 fx클립스라고 다소 약간 촌스러운 이름으로 fx 플러그인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되게 설치 횟수가 많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플러그인이란 소리예요. 자 바로 한번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라이센스 관련 내용이 출력이 되고요. 동의를 해주셔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인스톨링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클립스를 다시 시작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클립스를 시작을 해주시면은 자바 fx 플러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한번 이 워크스페이스의 경로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워크스페이스 즉 우리가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 그 개발한 내용 소스 코드들이 담기게 되는 프로젝트 경로를 이렇게 방문을 해보았을 때 이 워크스페이스 경로에서 메타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방금 설치했던 이 fx 관련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떠한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그 플러그인의 기본적인 경로값은 이 워크스페이스의 메타 데이터 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웰컴 페이지를 지워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로 갔을 때 자바 fx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었다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new에 들어가서 other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바 fx를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자바 fx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자바 fx를 이용해서 서버 및 클라이언트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서버 프로그램부터 개발해보도록 할게요.